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제 날씨도 완전히 좋아졌죠 봄날씨가 이렇게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건축법령의 기출문제를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체크를 하겠는데요 291쪽을 할 차례죠 291쪽 한번 펴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 건축법령 그리고 주택법령 그리고 농지법령까지 해서 기출문제집 풀이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할 예지니까 집중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 건축법령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출문제집 254페이지 그 문제를 하나 다시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254페이지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254페이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내용인데 제가 실수로 해가지고 설명을 약간 좀 틀리게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54페이 보면 문제 8번 더시개발법령상 더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이 나온 것 모두 그런 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기억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발구역의 통신시설을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니은 전부 환지방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설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이게 틀렸죠 전부 환지방시로 시행할 때에는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전기공급하는 한전에서는 3분의 1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지정권자인 시행자 이 지정권자인 시행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지정권자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시도사, 태도상 이 자들을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를 하고요 이런 행정청인 시행자가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지자체인 시도가 있다 그러면 그 시도의 그 사업병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는 부담시킬 수 없고 일부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부란 말은 틀린 거예요 고로 옳은 것 그랬으니까 기역만 옳은 것이 되겠고 니은, 디귿은 틀렸다 답은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291쪽 넘어와서 291쪽부터 건축법령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에서는 7개가 나오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법령인데요 이 법령은 공부를 좀 하신다 해도 굉장히 응용해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조문들을 응용해서 종합화해가지고 문제 하나하나를 구성해버립니다 출전들이 그래서 7문제가 나올 때 만만치하게 다 나와요 그래야 여기서 점수를 많이 얻으면 좋겠지만 만만치 않으니까 본시험장에서는 4문제 이상 이 정도를 맞추면 자른 거예요 이것도 자른 겁니다 그래서 3개, 4개 이 정도 맞추면 본시험장에서 자른 거다 그것도 열심히 했을 때 가능하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건축법령을 공부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축법령은 공부를 하고 들어가더라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12문제 난다고 했잖아요 그 법령은 그다지 꼬아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면 그대로 답이 보이크럼 나오니까 12문제 나면 10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령이 좀 단순해요 그래서 주택법령은 양이 적고 단순하니까 7문제 나면 5문제 이상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법령 반타작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 반타작 6문제 나면 3문제 이상 도심이 주강경책부터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 반타작 3문제 이상 이렇게 맞추고 농지법 2문제 나는데 반타작 그래서 1문제 정도 이렇게 하면 거의 20개 이상 24개를 맞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합격을 해나갑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바로 건축법령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는데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 어른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상당히 이것은 쉬웠죠 이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설에도 잘 나와있지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 건축물을 개축하는 것 건축물을 재축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 이걸 포함해서 건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하는 것도 건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이거가 틀렸어요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이 된다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 바로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 또는 이것임이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꼭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나 그리고 그 높이가 120m 이상이면 되는 거죠 이것에 해당하든 이것에 해당하든 그래서 이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바로 건축물이 천재 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종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려서 이 말이 포인트예요 종종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렸다 더 늘렸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신축이 되는 것이고 종종규모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바로 건축물을 축제하면 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렸다 늘렸다 이 말 때문에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건축물은 내력벽을 해체했다 내력벽 다 줄 거 보세요 내력벽 다 줄 것이고 주요구조부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주요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여섯 가지 부분이 있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그래서 내력벽은 항상 주요구조부라는 말이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치를 옮기는 것을 이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는데 해체하여 할 때 해체하여 이 말을 지우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치를 옮기는 것을 바로 이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기종어체 있는 대지에서 건축으로 내력벽을 증설했다 내력벽을 증설했다 줄 것이고 그것은 대수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수선을 하고 나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늘렸다 건축면적을 늘렸다 그것다가 건축면적을 늘리면 그게 뭡니까? 증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수선을 하고 증축까지 했다 그러면 대수선은 증축이 흡수돼서 이것은 증축했다 그러는 거지 대수선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해야 된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5번 더 틀렸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95페이지 나있죠 295페이지 2번 주요구조부 조금 전에 했으니까 꼭 새겨주세요 내기바부지주 그 다음에 3번을 보겠는데 건축법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게 되어있죠 1번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종터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로 이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 벽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 되느냐 수선과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30종터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면적과 무관하게 대수선이 됩니다 그러나 내력벽의 백면적을 바로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이 되려면 30종터 이상은 되어야 되고 미만이면 대수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바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공연장, 사무소, 차고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이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리고 공사용 도면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설계도서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넓이는 넓이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다른 도로 구조와 넓이라고 하는 것 그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를 막다른 도로를 하죠 막다른 도로의 그 구조 이게 구조가 길이상 10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는 2m만 되어도 건축성 도로가 되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렸다 막혔다 그런데 가다가 막혔는데 보니까 가다가 막혔는데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는 3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바로 이상이다 그런데 그 지역이 도색이다 그러면 6m 이상은 돼야 되고 이 넓이가 도색이 아닌 저 시골 읍면적은 4m 이상은 돼야 건축성 도로가 된다 그래서 4번 맞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던 거니까 통과 맞고요 그 다음에 296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중 건축법으로 적용을 받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5개가 있다 이 5개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머리따라 내야 되죠 바로 어떠한 것들은 건축법상 건축물으로 건축법으로 적용을 받지 않느냐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지정문화재 임시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바로 이 철도설로 부자 안에 있는 운전보안설 플랫폼 철도설로 인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설 철도계수삼용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설치되는 수문조작실 있죠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의 1조부터 끝쪽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기하하시고요 그러한 것이 아니면 건축물일 때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번은 1번 지문이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이것은 건축법상 적용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대지에 정착해서 주택을 건축을 나온다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다 그리고 2번 문제도 같은 문제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다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다 기는 것이죠 답은 5번이고요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 3번을 보시면 이 3번 내용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거 보면 해세로 보면 이 공작물을 축제할 때 신고 대상으로서 그 2미터를 넘는 옹벽 담장이 있었죠 그리고 4미터를 넘는 강고탑, 강고판이 있었죠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철탑 이런 것도 있었죠 굴뚝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었어요 6미터를 넘는 장식탑과 기념탑이 바로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장식탑과 기념탑은 이제 법이 개정돼서 몇 미터를 넘게 되면 축제 신고해야 되냐 4미터 또 4미터를 넘게 되면 축제 신고해야 할 것이 하나 더 개정을 통해서 추가되었는데요 첨탑, 뼈쩍한 탑, 첨탑 이렇게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해설을 여러분들 수정하십시오 해설을 보시면 2번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이 있죠 6미터를 4미터로 수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 수치는 좀 여러분이 애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출제가 오래 될 걸로 예상되니까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답은 두 개다 1번 높이 5미터의 기념탑 이 기념탑을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몇 미터를 넘게 축제하면 신고해야 되냐 4미터 넘게 그래서 5미터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 그래 이번에 개정됐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시고 답,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답이다 4번 담장은 2미터로만 축제 신고라고 했죠 3미터짜리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설을 다시 보시면 해설의 3반 높이 4미터를 넘는 강고탑, 강고판 있죠 그 옆에다가 추가해서 첨탑을 하나 더 추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총 5개 강고탑, 강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이 4미터를 넘게 될 때 축제 신고가 된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꼭 봐두시고 그래서 이 축제 신고 대상 공작물의 종류 그것을 짝책해서 외워두셔야 되겠는데 축제 신고 대상 공작물 그러면 외울 때 이용담이가 이용담이가 사광을 했다 사광 사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광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사광 장기첩을 했습니다 사광 장기첩을 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 사광 장기첩을 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탄생을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굴철에게 그 사광 장기첩을 팝니다 팔고 이렇게 그래서 2미터를 넘는 옹벽과 담장은 축제 신고가 된다 4미터를 넘는 강고탑, 강고판, 장식탑, 기념탑, 점탑 그리고 5미터를 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6미터를 넘는 굴뚝, 철탑 8미터를 넘는 고가 수준은 축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닥 30집 바닥 30집이 뭐냐 그러면 바닥 면적 30점을 넘는 지하 대표 그 다음에 8리아주의 의무 8리아주의 의무가 뭐냐 바로 8리아주 8미터 이하로서 주차장의 경우 예배기 없는 것, 없을 문자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버를 보겠는데 4번도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건축법령상 대지 조성을 하게 될 때 건축과 분리하여 공장물을 척추하려는 경우 특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하는 공장물이다 해당하지 않는 게 돼 있죠 그래, 철탑은 아까 6미터를 넘을 때 신고이라고 했죠 그래서 8미터니까 당연히 신고 옹벽은 2미터 넘을 때 4미터인가 신고 굴뚝은 6미터 넘을 때 신고하니까 8미터인가 신고 지하 대표는 바닥 30집을 했으니까 30점을 넘으면 신고하니까 40점을 신고해야 되죠 5번 바로 장식탑 장식탑은 몇 미터를 넘을 때 신고를 해야 되냐 이제 4미터를 넘을 때 신고합니다 그래서 4미터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4미터 딱 넘을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지금도 5번 이것이 틀린 것이니까 맞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어요 몇 미터를 넘을 때만 해설을 수정하십시오 높이 6미터를 지우시고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해설에 6미터를 지우시고 4미터로 수정 4미터를 넘는 장식탑 축조 시 신고 대상이 된다 고로 높이 4미터 이하인 장식탑을 축조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들어가겠는데 자 건축법상 다중형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닌 거래 되어있죠 다중형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건축물이다 많은 사람들 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입니다 많을 따니까 무리 중이니까 그래서 일단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형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 기본서 기본서에 432페이지 있어요 기본서 그래 다중형 건축물은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형 건축물이고요 층수와 무관하게 6가지도 다중형 건축물이다 이건 두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다중형 건축물에는 거기 문종판 문종판하고 그 다음에 운의숙 운의숙이 있죠 그래 문화미 집회설 다만 문화미 집회설 중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재해 아니다 이거죠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 여객력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다중형 건축물이니까 답은 1번이었던 것입니다 1번은 바로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9페이지 1번을 보겠는데요 1번을 보시면 값선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면자기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 영상 2에 관한 설명 틀린 글이 되어있죠 작년에 나왔던 것인데 상당하게 바로 문제를 생각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도 B군에서요 B군 숙박서를 이것을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바닥면자기 3,0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틀린 게 이렇게 되어있죠 1번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는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용도변경을 할 때에 하가냐 신고냐 하가 신고 없이 그냥 하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9개의 시설군이 있었죠 그래 9개의 시설군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같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 어떤 용도가 있느냐 바로 자자 그 다음에 산, 운창, 공의, 참여자 이걸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방발, 문문, 종의관, 영, 파는수, 다중생활설, 겨교, 은호수야 그 다음에 근근, 1, 2종 1종이 좀 걸린 생활설, 다만 다중생활설은 죄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용택택, 주주, 업무, 교군 그 다음에 그동 이렇게 해서 이 표를 내오지 않으면 마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아래 하위 시설군을 내려가면서 용도가 할 때는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할 때는 용도 변경을 하가받는다 누구한테 바로 용도 변경에 따른 용도 건축으로 용도 변경에 따른 하가 처리, 신고 처리, 건축물 대장 처리는 그 건축물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 다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요 그래서 이 팔도 내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도의사한테 갈 일은 없고 군수한테 가서 일처리를 하면 된다 도의사한테 갈 일은 절대 없어요 군수한테 가서 일처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1번 이 숙박설인데 이걸 의료술로 용도 변경을 하다 한다 여기 의료술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숙박시설 했던 것을 숙박 여기에 숙박시설을 의료술로 용도한다 그게 뭐 합니까? 내려갔으니까 신고를 하죠 그래서 바로 1번 맞고 2번 정교시설 여기 정교실 있잖아요 정교시설로 용도한다 이 숙박시설을 정교실으로 용도한다 올라가니까 하가받아야 되죠 올라가니까 하가받아야 된다 맞고 2번 3번 값이 바닥면제 학계 1천정도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바닥면제 학계가 3천정도인데 그 중에 3분의 1인 1천정도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설로 이것을 업무설로 용도 변경을 하옵니다 숙박설에 해당하는 3분의 1인 1천정도만 업무설로 용도 변경을 하옵니다 업무설로 여기 있죠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때는 신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용도 변경을 마쳤다 그때 바닥면제 학계가 100정도 이상이다 신고를 하고 또 하가를 마치고 용도 변경했는데 그 바닥면제 학계가 100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마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번 1천정도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 사용 승인을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바닥면제 학계가 500정도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요 그런데 바닥면제 학계가 500정도 미만이면서 대수공사가 수반되지 않았다 하면 그때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지만 500정도 이상이면 대수공사가 수반됐다 안됐든 용도 변경을 마치고 나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3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A도지사는 도시군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에게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A도지사는 B군수의 여러 가지 건축화 제한 용도 변경 허가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걸 건축화 제한 규정을 용도 변경 허가 제한할 때도 그대로 준영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한기간은 바로 원칙은 2년 이내되 1년 더 연장해서 더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고요 5번 P군수는 이 값이 판매설과 일확설을 복수용도로 원래 지금 숙박설인데 숙박업이 안 돼가지고 판매설과 일확설의 두 가지 이 하나의 건축물을 냈다가 일부는 판매설, 일부는 일확설으로서 복수용도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는 바로 할 수는 있어요 복수용도를 할 수 있는데 이 판매설과 일확설을 복수용도로 용도를 할 때는 지방건축위원회의 힘을 거쳐서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5번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나 있죠 2번 문제는 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그냥 안 풀어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건 참고로 이렇게 어렵게도 나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풀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 남기니까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풀어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로 가셔가지고 사정결정건축허가 건축허가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